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구로 구로 가는 열차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출입 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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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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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동두천, 동두천역입니다.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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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1-0-1, the doors are on your left. 2-0-1, the doors are on your left. 3-0-1, the doors are on your left. 3-0-1, the doors are on your left. 3-0-1, the doors are on your left. 4-0-1, the doors are on your left. 4-0-1, the doors are on your left. 4-0-1, the doors are on your left.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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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left.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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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번 역은 동두천중앙, 동두천중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문은 왼쪽입니다. 박변원이 이동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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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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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탄소년단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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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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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왼쪽입니다. 내척추관절검단지 기미가 있는 곳. SA 서울병원. 양주역 2번 출구에서 버스로 환승하세요. 광고심 2피. 이척추관절검단지 기미가 있는 곳. SL 서울병원. 양주역 2번 출구에서 버스로 환승하세요. 광고심 2피. 2번역은 강타역입니다. 2번역은 강타역입니다. 이척추관절검단지 기미가 있는 곳은 강타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척추관절검단지 기미가 있는 곳은 강타역입니다. 이척추관절검단지 기미가 있는 곳은 강타역입니다. 이척추관절검단지도 기미를根잠 올려줍니다. 전ARE weirdo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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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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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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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해룡, 해룡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의정부 경전철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남편역입니다. 이번 역은 남편역입니다. 이번 역은 남편역입니다. 간동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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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도봉산, 도봉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이번역은 방탈역입니다. 이번역은 방탈역입니다. 방탈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께 열차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드립니다. 출입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복용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품 판매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도봉, 도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도봉역입니다. 도봉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방병원으로 가실 분은 방학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Bonhawk, Dobongyu office. The station number is 115. The doors are unaligned.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의 성 한방병원으로 가실 분은 방학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We 백 NOTICE We Brewer We Brewer Ashtray 비관역은 전파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2번역은 창동, 창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창동역은 창동역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녹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역은 강타역입니다. 이번 역은 강타역입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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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월게 인덕테아가 있습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월게 인덕 University. The station number is 118. The doors are on your left. 이곳은 광타역입니다. 이곳은 광타역입니다. 이곳은 광타역입니다. 이곳은 광타역입니다. 동일한 경제입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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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역은 황웅대, 황웅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잠시 russell 음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석계, 석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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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역은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빠르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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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제기동, 제기동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타역입니다. 강타역이 열립니다. 강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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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신설동, 신설동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5선이나 5위 신설동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맞춤 보험 설계, GNB 라이프로 가실 분은 신설동 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stop은 신설동, 신설동. 스테션이 126, 왼쪽은 왼쪽입니다. 왼쪽은 왼쪽, 왼쪽은 왼쪽, 왼쪽은 왼쪽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국립구궁 박물관에서 7월 7일부터 나라방문화재에 이어서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스테션이 126, 왼쪽은 왼쪽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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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션이 126, 왼쪽으로 갈아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역은 동묘 앞, 동묘 앞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종로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묘압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종로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묘압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종로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묘압역 8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공인중개사 종로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묘압역 8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왼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2번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종합시장은 2번역에 내리셔서 9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4호선으로ек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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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째 재취업생활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종로 3과 역 1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종로 3과 역 1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 station number is 131. The doors are on our left. 2년째 재취업생활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중강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2년째 재취업생활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중강역 5번 출구가 있습니다. 2년째 재취업생활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중강역 5번 출구가 있습니다. 2년째 재취업생활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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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언론의 귀와 눈이 되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청역 4관 출구에 있습니다. This stop is City Hall. City Hall. The station number is 132.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2. 국민과 언론의 귀와 눈이 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공정한 언론 보도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서울역, 지하서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4호선, 경이선, 공항철도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트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Seoul Station. Seoul Station. The station number is 13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경기 line or airport railroad. You can also transfer to the fast and convenient KTX or other rail services. Please, watch your step. 마모누크 서울역입니다. The stop is Seoul Station. The stop is Seoul Station. 이 주인공은 이르otte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전력 공급 당시 변경으로 객실안 1구 전등이 소동되며 냉단방 장치가 잠시 정지되느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남영, 남영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항공 교육의 중심, 2년째, 3년째 항공 특성화 교육기관, 아세아항공전문학교로 가실 분은 남영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머릿결을 책임지는 드라이기의 문화, 뉴빗으로 가실 분은 남영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점에 어디든 산타가 됩니다 극냄은 아무도 이상하던 이동 이러한 과정입니다 이 전역에서 방탄점에 2년간 단초로 변경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영의 위반을 차지합니다 전문의 드러lang입니다 그리고 우라이를 내리고 신경제입니다 학생의 paused 살살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KTX와 일반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호텔, 서울드래곤시티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여행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드래곤시티, 중시장 페이로 가실 분은 용산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자랑도 생각해보면 정말로 자랑도 보다 더 많은가요. 다르기의 원리우신 못했어도 아무도를 정말 열심히 탈지하는지요. 아무리 혹시 이렇게 물러를 우선 입을 했다든가 그 전체 모두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한 나에게 천천히 한 마디 조심하러 갈까요? 아침 잠을 없고 굽게 놈이 지고 있습니다. 조심히 집에 가셔서 이따는 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번역은 무량진, 무량진역입니다. 내대실 문은 왼쪽입니다. 보호선으로 가락하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합격, 피커스 공무원 경찰 소방학원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에듀윌 공무원 학원, 에듀윌, 에듀윌 면접학원으로 가실 분은 노량진역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남동차 사이 가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대방, 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신림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stop은 대방, 대방. 스테이션 넘버는 137입니다. 왼쪽은 왼쪽입니다. 에듀웰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학원, 에듀웰 전기기사 학원으로 가실 분은 대방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스테이션 넘버는 4번 출입문입니다. 스테이션 넘버는 4번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이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스테이션 넘버는 4번 출입문입니다. 이번 역은 신길, 신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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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ion number is 138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5 Please, watch your step The station number Dav 1612 Check at 7 on your left The station number is 123 Control and safer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우리는 다채로운 문화의 도시 영등포를 진화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1년 365일 문화를 만듭니다. 이번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광명역으로 가는 셔틀 열차와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국립구공 박물관에서 5월 19일부터 조선에 이성을 걸다 궁중연판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영등포역입니다. 이 그는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역입니다. 이 이 버ubers 명번호는 139일 주제입니다. 왼쪽은 왼쪽입니다. ake- incredible treatment에 대한 문화가 맞습니다. 이 버 имеет 사랑에 대한 문화가 맞습니다. 이게 또한 문화가 맞습니다. Thank you. 마もなく Yondunpo駅です. Yondunpo駅 2번역은 신도림, 신도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2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부터 문화, 레저까지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신도림, 신도림. The station number is 14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too. Please, watch your step. 아름제1병원, 척추관절 센터로 가실 분은 신도림역 2번,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мотр odd diese 36일 дв caused 있는데 지지는 Sayuana 여러분은 신도림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Only 인생과iedzia 5번 출구 Adrian의 주어**** 그래서 Inh NCAA are the one record methjach 이하여 불use 안전문이 열립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안전하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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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